오늘은 떡국에 두부를 넣었나보네 좀 특이하네요. 단백질을 넣어 달걀을 넣어보니까 두부를 넣은디가 많아. 두부넣고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두부를 얇게 썰어야 돼. 작게, 얇게. 이렇게. 그릇에 담아야지. 이따 넣어야지. 그리고 하나. 아, 이거 좀 달궈 놨구나. 떡국은 언제나 물에 한번 흔들어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톱톱해? 아니, 그래도 산 거니까. 이렇게 썰어서. 불은 소금 넣어서 흔들었어. 식었어. 맨날 자주 했으니까. 씻어놨구나. 그리고는 이것 다음에. 떡국을 이제 넣어. 좀 끓이다가. 굴을 넣고 한 1분. 끓여가지고 갈을 맞춰. 떡국을 넣고 간을 맞추면 떡국이 터져. 그러기 때문에 간을 완전히 맞춰가지고. 그럼 지금 넣은 게 국간장이야? 국간장. 그걸 작은 큰 수를 넣은 거야? 마늘. 마늘도 조금 넣어. 그리고 파. 파. 중간장. 두부 넣고. 이제 맨 나중. 떡국을 넣어. 떡국을 맨 나중. 그래야 다 타보지 않지. 이제 다 넣었어 이제. 두부를 넣은 떡국은 또 처음 먹어보네? 맛있어. 잘 담아. 뚜껑 닫아 놨다. 이제 끓였어. 맛있겠네. 두부가 들어가면 두부가 씹히면서 맛있어. 이거 단백질 보충이니까. 맛있겠다. 이제 굴 것. 지단. 지단. 응. 지단을 올리니까 훨씬 맛있겠네. 그리고 이제 김가루를 뿌려주면 먹어. 음. 음. 맛있겠지? 응. 아주 맛있겠네. 머리가 이제 이뻐졌네. 곱슬곱슬한게. 조금 싱거워서. 응. 조금 쳐. 아. 국간장은. 그래도 되나? 응. 간도 안보더라고. 이 정도면 되기라 했더니 조금 싱거워. 응. 응. 더 맛있네. 응. 두부 떡국이 별미네. 고소해. 고소해. 나 집가니까. 응. 우리는 떡국에 두부 안넣는데 두부 귀엽고 사달라. 아. 떡국에? 응. 응. 이모부도 떡국에 두부 안넣으면 안먹는데. 또 그런사람들이 있어? 응. 아. 두부를 꼭 넣어야 돼. 음. 맛있네 근데. 응. 응. 영양식이네. 응. 나 이거 한번 더 먹어봐서 먹어봐야 될까? 맛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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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ảm음уль operator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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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